초급자를 위한 재미있는 모델링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미지에서 보는 것처럼 간단한 형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형태는 다리가 양쪽에 있고 중간에 나무판이 있고 위에도 나무판이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전체적인 형태는 박스 형태를 사용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박스로 생각했구요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스는 폭은 300, 길이는 1600, 높이는 380으로 하겠습니다 비슷하게 이 박스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해 보죠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하고 키보드의 U키로 오소그래픽 뷰로 바꿉니다 뷰포트에는 모든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끔 오프하도록 할게요 물체도 투명하게 보이게 RTX를 누르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면들을 디테치 하도록 할게요 면을 선택하고 디테치합니다 디테치 명령은 아래쪽에 있는데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를 지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주고 떼냅니다 측면에 있는 것도 다리를 만들기 위해서 디테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도 디테치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면들이 다 뜯어졌기 때문에 현재 있는 박스는 삭제합니다 이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앞에 있는 물체의 축은 센터로 이동시킵니다 위에 있는 물체도 센터로 이동시켜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정을 해보죠 앞에서 보이는 물체는 위에 있는 판의 중앙에 놓이도록 스냅으로 리드 포인트를 맞춥니다 위에 있는 물체는 쉘 명령으로 두께를 15정도 위쪽 방향으로 만들어줍니다 앞에 보이는 판도 아래쪽을 위로 올려서 한 3분의 1 정도 올려주죠 그리고 쉘로 두께를 줍니다 이번에는 7.5씩 양쪽으로 줍니다 그래야 중앙에 있겠죠 옆에 있는 측면에 기울어진 다리를 만들 건데 기울어진 다리를 만들 때도 순서가 있겠죠 먼저 두께를 먼저 주고 이번에는 안쪽으로 15를 줍니다 그 다음에 기울여야겠죠 기울인 다음에 두께를 만드는 거랑 두께를 만들고 기울이는 거는 다르죠 두께를 만들지 않고 기울인 다음에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에디폴리에서 기울이고 에디폴리를 놓는 이유는 밑에 원본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에디폴리 그 다음 쉘을 주면 이렇게 기울어지겠죠 딱 붙어있는 상태가 아니고 위에 두 개를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쉘을 먼저 줄게요 그 다음 에디태블 폴리 위에 있는 점을 드래그해서 다리 형태를 만듭니다 비슷하죠? 버텍스 레벨을 끄고 이 물체의 축은 원래 박스가 가지고 있는 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메트리라는 명령을 사용하면 반대로 뒤집을 수 있죠 물체가 보이지 않게 되는 거는 반대쪽에 있는 게 뒤집혔기 때문인데 플립이라는 명령으로 뒤집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했던 테이블 형태는 만들어졌네요 굉장히 금방 만들죠 맵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측면에도 맵핑이 가야 되고 옆면도 가야 되고 윗면은 옆으로도 가 있잖아요 측면 다리는 위로 가 있고 하나씩 주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이번에는 언냅 UVW를 해보겠습니다 언냅 UVW는 UVW보다는 좀 더 디테일하게 맵핑을 펼 수 있어요 맵핑 작업을 할 수 있게 도와주죠 초급자가 힘들지만 UVW를 간단한 물체에 사용하는 거랑 이렇게 간단한 물체를 언냅 하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모두 선택하고 어차피 한 물체가 될 거기 때문에 따로따로 되어 있는 상태를 진행하거나 한 번에 어테치를 해서 한 물체로 만든 다음에 작업을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한 물체로 만들어 볼게요 에디터블 플리로 컴퍼팅하고 어테치합니다 그 다음 UVW를 줄게요 언냅을 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 초급자 과정들을 초급자를 보고 있는 여러분은 언냅을 하기 전에 꼭 이 과정을 거쳐주세요 UVW를 박스 형태로 같은 값을 줍니다 이 크기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물체를 만들 때 쉘 명령으로 옆에를 이렇게 늘리고 두 끼를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맵핑이 늘어나 있는 상태예요 맵핑 좌표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언냅을 하게 되면 이 옆면이 펴지지 않는 상태가 돼서 펴려면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어려워지게 돼요 그걸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UVW를 박스 형태로 주는 겁니다 그럼 측면에도 맵핑 좌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하고 언냅을 주겠습니다 모디파이어 리스트에서 UN이라고 치시면 언냅 UVW로 이동하게 돼요 역시 많이 사용할 거니까 단축키를 지정하시면 좋겠죠 언냅이 되게 되면 모서리마다 녹색으로 선들이 보입니다 이 선들은 재봉선 같은 거예요 전개도를 할 때 각 물체의 면들이 저기를 기준으로 뜯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펼쳐지겠죠 그런 절개선 같은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형태에서 측면에 이렇게 녹색 라인이 없다면 맵핑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겠죠 그래서 다 모서리마다 이렇게 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UVW를 박스로 줬기 때문에 잘 만들어진 상태가 된 거죠 모든 면을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뒤로 돌렸을 때 뒷면이 선택되지 않는 옵션이 언냅 UVW에 선택되어 있어요 기본으로 Ignore Backfacing이죠 뒤에 있는 건 선택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언냅 UVW를 할 때 그냥 컨트롤 A를 하시면 돼요 모든 면을 선택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오픈 UV 에디터를 여는 거죠 여기서 하나하나 다 면을 펼쳐줄 필요는 없어요 여기 보면 Pack Custom이라는 자동으로 펼쳐주는 명령이 있어요 Pack Custom을 하게 되면 비율에 맞춰서 이렇게 자동으로 위치도 맞추고 펼쳐줍니다 언냅 UVW 창을 보게 되면 뒤에 체크박스가 보이실 텐데 이 체크박스가 텍스처를 사용할 때 텍스처의 크기가 정사각형으로 많이 만드는 이유 이게 여기 있어요 맵핑의 크기를 가늠하기도 쉽고 물체에 맵핑을 적용하기도 쉽잖아요 정사각형이니까 같은 값으로 적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는 볼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맵핑이 자동으로 펼쳐지는 Pack Custom을 눌러주기만 하면 맵핑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정렬도 다 되고 한 가지 옆에 측면에 해당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쪽 면 길이 방향 쪽으로 다 맞춰줘야 되는데 얘들은 지금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향이 다른 것들만 선택해서 방향을 돌려주면 됩니다 회전 그리고 기울어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똑바로 펼쳐주면 되는데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기울어져 있는 폴리곤의 엣지를 하나 선택하고 그 엣지를 맞춰주면 폴리곤이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선택 align to 엣지로 엣지를 딱 맞추는 거죠 폴리곤을 다 맞춰줍니다 폴리곤을 다시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다시 Pack Custom을 하게 되면 돌려진 상태가 다시 정렬됩니다 깨끗하게 정렬됐죠 이제 맵핑을 볼게요 뷰에 보이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F2번을 누르면 빨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재질을 하나 추가해서 볼게요 V-Ray 재질을 화살표를 넣어서 보겠습니다 물체에 적용하고 보이게 해야겠죠 뷰포트에서 보이게 켜줍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이 방향으로 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맵핑을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면들이 이렇게 놓여 있는 거죠 뒤에 보면 이렇게 맵핑 한 장 화살표가 위로 가고 있는 거죠 체크무늬가 맵핑 한 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비트맵을 더블클릭하고 W에 W에 보이는 방향을 W라고 보시면 돼요 90도 회전을 하게 되면 텍스처가 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가니까 위에 보이는 나뭇결을 넣는다고 하면 화살표 방향으로 텍스처가 이렇게 나뭇결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향을 보고 그 방향대로 나뭇결을 놓고 나뭇결을 연결하면 나뭇결이 들어간 상태의 맵핑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리고 더 세밀하게 조정할 수도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 넣는 거 언냅 UVW를 간단하게 사용하는 거지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기능만 알아봤어요 이렇게 해서 OK 하고 에디태블 폴리로 컨버팅 합니다 에디태블 폴리가 됐을 때 나중에 언냅 UVW를 다시 수정하고 싶을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그냥 언냅 UVW를 위에 올리면 앞에서 작업했던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다른 텍스처로 이렇게 이동시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선택하고 폴리곤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동시켜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부분이 보이겠죠 이렇게 한 번에 되는 거죠 에디태블 폴리 그 다음 모서리를 모두 선택하고 컨트롤 A 확대해서 챔퍼 세팅 버튼으로 쿼드 챔퍼 OK 합니다 만들어진 걸 보게 되면 챔퍼 때문에 모서리에 이렇게 음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 모서리에는 하이라이트가 맺힐 겁니다 자 이제 바닥을 만들어 볼게요 탑뷰에서 플랜을 하나 만들고 에디태블 폴리 더블 클릭하고 엣지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루프로 선택돼요 F4번 키로 라인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더블 클릭 뒤에 벽을 만들어야 되니까 뒤쪽에 있는 엣지를 더블 클릭했고요 위로 Shift 드래그 됐네요 여기에 뒤에 보이는 액자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폴리를 추가하고 에디폴리를 추가하는 이유가 여기 또 하나 있네요 Swift 루프 액자 크기로 이렇게 선을 나눕니다 적당한 위치에 여기가 액자 크기가 될 것 같아요 이 폴리곤을 디테치합니다 이름을 주시고 디테치할 때 옵션은 상관없죠 왜냐하면 에디폴리는 삭제할 거기 때문에 원본은 계속 있어요 아래에 깨끗한 면 남았죠 그럼 그 면에 딱 맞는 새로운 폴리곤이 생깁니다 축은 플랜의 축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중앙으로 이동시켜야죠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명령 알아봐야겠죠 커스텀 커스터마이즈 유저 인터페이스 키보드에서는 저는 Alt-P를 사용하는데 피벗 센터를 단축키로 지정하시면 돼요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입력 세이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이동하게 했고요 이 폴리곤은 쉘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 거예요 이렇게 액자니까 두께를 갖게끔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에디태블 폴리 인셋하고 모서리를 살짝 만들고 이 면을 뜯어낼 겁니다 그래서 투명하게 보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지금 뜯어졌기 때문에 비어있는 공간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작업하는 것보다는 이 앞면만 사용하고 Ctrl-I 하고 Ctrl-I 는 윈도우 상에서 선택을 반전시키는 단축키에요 맥스에서 똑같이 사용합니다 Delete 쉘 명령으로 뒤쪽으로 두께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쉘 명령으로 앞으로 이렇게 했잖아요 얘를 앞쪽이 아니라 복사해서 뒤쪽으로 놓는 거죠 그럼 벽에 딱 붙겠죠 벽에서 살짝 떨어지는 두께를 주세요 그래야 여기 음영이 생기고 더 자연스러워지니까 우리는 초급이지만 좀 더 사실적인 그런 모델링을 위해서 이렇게 작업하자구요 그리고 앞에 가운데에 뛰어놨던 플랜이 하나 있었죠 이 플랜은 그대로 모서리만 뒤로 Shift-DRAG 할게요 뒤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맵핑자표를 줘야겠죠 UVW 맵을 줍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UVW 맵을 주게 되면 이렇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원본 물체는 밑에 있는 플랜이었기 때문에 좌표는 이 플랜에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뒷벽을 세운 다음에 그 벽에서 뜯어냈기 때문에 맵핑자표가 계속 위에서 아래로만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는 프론트에서 맵핑을 하고 싶은데 그럴 경우에는 프론트에서 보시고 맵핑자표를 뷰에 맞춰주시면 돼요 뷰 얼라인 핏하면 물체의 크기에 맞춰줍니다 이렇게 해서 맵핑을 맞추면 앞에서 봤을 때 제대로 된 맵핑이 나오겠죠 여기에도 맵핑을 넣어 볼게요 V-Ray 재질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텍스처 보이게 하고 적용합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얘는 프레임이 있으니까 재질 아이디를 1번을 주세요 그래서 모디파이 명령에서 Material 모디파이어를 주시고 아이디는 1번 프레임에는 복사해서 아이디 2번 이렇게 해서 1,2번 되는 액자를 만듭니다 두 개는 그룹으로 잡고요 그리고 1번에는 들어가 있잖아요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가져오고 1번에 연결하고 2번은 그냥 V-Ray 기본 재질을 줄게요 2번 우리가 사용하는 그림의 아이디는 두 개이기 때문에 센 넘버 두 개 이렇게 해주면 1,2번이 됩니다 그럼 재질은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을 넣어줘야겠죠 적용 그리고 그룹하고 똑같은 이름을 줍니다 2번 프레임도 약간 어두운 재질이기 때문에 약간 어둡게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프레임도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디테일을 놓치시면 안 되죠 우린 초급이지만 초급부터 습관이 중요하니까 에디태블 폴리 그리고 측면 모서리를 선택할 겁니다 여기는 루프 선택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엣지가 모여있는데 세 개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루프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룰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지 테두리가 선택되냐면 폴리곤을 선택하고 앞에 있는 폴리곤 F2번 누르면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엣지를 하면 폴리곤에 해당하는 엣지가 선택되요 여기에 챔퍼를 주시면 되죠 쿼드 챔퍼 개수 텐션은 0.5 둥글게 이렇게 말아 들어가는 느낌을 만드시면 되고 모서리도 선택해 주면 이렇게 보이겠죠 값은 좀 작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주시면 됩니다 모서리마다 오케이 하고 그림까지 됐으니까 이렇게 프레임에도 똑같이 해주시면 더 부드럽게 보이겠죠 모서리는 모서리는 다 챔퍼가 있으니까 아주 작게라도 그건 이제 여러분 몫입니다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이런 몰딩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다 작업하기에는 우리에게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링 맵핑 그리고 라이트가 왼쪽에서 좀 더 강하게 들어오고 뭐 그런 것 같으니까 왼쪽에 라이트를 하나 만들고 가볍게 렌더링 한 다음에 마치도록 할게요 라이트는 V-Ray 라이트 V-Ray 라이트를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이렇게 창문에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퍼스펙티브에서 정면을 보고 렌더링은 정사각형으로 해볼게요 렌더 세팅 테스트 렌더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800x800으로 락을 걸고 창을 닫고 퍼스펙티브는 Shift-F로 렌더링 될 크기를 보고 이렇게 확대해서 다리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림이 좀 작네요 스케일을 좀 키워 줄게요 살짝 올리고 된 것 같아요 퍼스펙티브입니다 일단 렌더링 해볼게요 카메라를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카메라까지 설명해 드리면 너무 복잡하겠죠 퍼스펙티브에서 렌더링 해서 마무리 할게요 렌더 창에서 렌더링 하세요 스탑하고 인터랙티브 렌더링 이렇게 나오겠죠 밝기 보세요 카메라가 없으면 이걸 조정하기가 힘드니까 카메라가 있는 게 좋은데 지금은 퍼스펙티브 여기 락을 걸어두고 라이트를 수정해 볼게요 라이트는 약하게 그리고 사이즈를 좀 키워서 옆으로 키울게요 커지면 빛이 퍼지겠죠 그리고 좀 더 멀리 이렇게 놓을게요 여기 라인 보이시죠 측면 라인 사진하고 비슷한 이 그림자를 보시고 조정하시면 되요 됐네요 대충 이 정도 하고 반대쪽에 하나 복사하고 회전시켜서 좀 더 약하게 뭐 이런 느낌이겠죠 현재는 리얼리티를 살리는 것보다는 맵핑을 텍스처를 주는 거 위주로 생각하시구요 초급자를 위한 재질 과정에서 그 리얼리티를 살리는 재질을 만들 거니까 공부를 하시면서 이 장면을 사실적으로 뒤에 보이는 사진처럼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리얼리티를 살려볼까요 전두 formed 전두 formed 요한 이 장면이 예수 전산 이 장면이 감사합니다.